남양주 소식공장은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시민제작단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으로 격주 수요일 저녁 9시 10분 성남 FM을 통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소식공장 어니, 은희입니다. 멸치, 다시마, 팥뿌리, 가진 재료를 넣고 감칠맛 가득한 육수를 아주 천천히 우려냅니다. 호박, 두부, 버섯, 감자 조금, 된장 그리고 고추장은 아주 작은 티스푼으로 한 숟갈 넣고 보글보글 끓여봅니다. 감자가 적당히 익어갈 때쯤 동그랗게 썬 파와 양파 그리고 오늘 요리의 주인공 잘 씻은 냉이 한 줌을 살짝 올려서 조금 더 끓여보죠. 그냥 늘 먹던 된장찌개에 냉이 한 줌 얹었을 뿐인데 곧 부엌 가득 푸른 봄 냄새가 가득해지면서 갑자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계절이 우리 식탁까지 성큼 왔네요. 우리 마음에도 따스운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양주 소식공장 봄 소식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남양주 소식공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어색하게 저희가 이제 이 카메라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그렇죠. 저는 약간 이렇게 마스크를 그래도 이제 나름 지난번 방송을 보니까 너무 성의 없이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온 것 같아서 약간 반성을 하면서 오늘은 벗어야 되겠다. 사실 약간 약간 정말 아주 약간 아주 약간 애신 걸 좀 쓰고 오긴 했는데 은희님이 마스크를 안 벗어가지고 약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제 눈에 아직도 안 벗고 있나. 그렇죠. 의문은 약간 가지실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일단 일신상의 문제로 아직은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고 곧 벗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봉박도 저희가 이제 벗는 그날을 기다려보면서. 신호하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오롯이 이제 보시는 분들의 몫이지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는 이렇게 제대로 모습을 다음 시간에 갖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유튜브로 저희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저는 진짜 방송에 안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고 아, 방송을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저희가 사실 방송이 시작 전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죠.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네 명이 앉아있는 느낌인데 약간 들어가지고. 그나마 저희가 이게 카메라가 없을 때는 좀 떨어져 앉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좀 더 편하기도 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좀 따스웠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뭔가. 약간 째려보는 느낌이에요. 째려보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를 다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남양주 소식공장 또 여러분과 함께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더 이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 한번 전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어떤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곳을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은희님이 거의 뭐 팔도를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어디 전화하면 어 나 어디 저기 전라도 어디야. 어디 전화하면 어 나 어디 경북이 어디야 이러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 대체 어딜 다녀오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저 살짝 기대를. 알겠습니다. 기대감을 싣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남양주에 있으니까 남양주에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네. 언니 혹시 저희 남양주에 대표하는 마크 심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남양주 역사할 때 남양주를 왜 이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교화 대표하는 곳 뭐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남양주도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았는데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실 그럴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지난 2월 21일에 남양주 시청에서 남양주시 대표 상징물 개박 전략 보고회가 있었어요. 이름은 또 어렵네요. 제발을 하겠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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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까지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현재 남양주심벌을 그러니까 이 CI라고 하는데요. 이 CI가 만들어진 지 분리 25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남양주도 발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바꿔보자 해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죠. 네. 사실 찾아보니까 남양주시 이렇게 글자 위에 굉장히 이렇게 뾰족한 이 타원형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보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촌스럽구나. 그렇죠. 약간 뭐지 이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 말을 했는데 이 색깔에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파란색은 하늘을 나타내고요. 남양주의 쾌적한 환경과 꿈과 이상 이런 거를 표현한 거고요. 초록색은 광릉숲과 천마산으로 이어지는 남양주의 풍부한 자연환경. 네. 그리고 주황색은 더불어 사는 남양주 시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주황색이 무슨 뜻으로 함께 사는 시민을 나타내는지 사실 저도요.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조금 약간 좀 끼워 맞췄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사실 저희 이게 아마 유튜브면 지금 아파 박 감독님이 생각하실 거예요. 미리 말 좀 해 주지. 그럼 내가 이 남양주 심벌 준비해가지고 빨리 준비해서 넣을 텐데. 지금 얘기하면 난 언제 편집해서 언제 넣나.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희로 막 보시는 게 느껴지는데. 남양주 이거 이렇게 보여주실 거죠? 심벌. 알겠습니다. 남양주 시청에서 얼마든지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금방 하실 거라고 믿고요. 사실 이게 학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도 마크들이 대부분 이런 의미를 갖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의미 있는 CIL을 만들어보고자 해서 시청에서 시민대표 여러분들과 관계된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30여 명이 모여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재미있었던 게 상상이음단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뭔가 비밀단체 같아요. 뭐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남양주시에서 모집한 대학생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여러분들을 모셔가지고 만든 단체예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은희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음단 소속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상상 이음단에 뽑혔습니다. 엄청 놀랐잖아요. 내려다 보다가.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그런데 이게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이 상상 이음단에 그러면 모집할 때 이제 은희님께서 나 남양주 소식 공장도 진행하고 있고 남양주 애착이 있다. 내가 이음단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었고. 그건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남양주에서 약간 사회 단체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분들께 무작위로 전화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구나. 제가 남양주시 SNS 서포터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한 명을 뽑았을 때 제가 뽑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겠다. 어떤 이런 의지가 좀 느껴지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1, 2월에는 남양주를 상징하는 CI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았어요. 정말 다 모든 상상의 이음단 분들이 다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3, 4월에는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해보고 그 후보안을 마련한 뒤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6월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이 어떤 단체를 상징하는 마크나 이런 건 웬만한 어떤 브랜드가 갖고 있는 힘 아니면 사실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한 입 깨물었다. 이러면 그게 또 상징하는 어떤 모습 약간 이런 거에는 있지만 굳이 우리가 어떤 남양주시의 그런 걸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많이 보지도 않는데 왜 여기다가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사실 또 위무님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굳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로고를 보자마자 그 지역이 생각이 난다든가 그런 지역에 대한 그런 소속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경기권 중에서는 남양주시가 정말 덩치가 크잖아요. 완전 크죠. 그런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발전이 좀 더디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과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오르면서 또 발전도 또 소외다오는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는 있잖아요. 사실 저도 사실 늘 궁금해요. 남양주라는 걸 이제 검색창에 한번 쳐보면 대부분 이제 남양주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장점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가면 경기나 양평이 있어 가지고 놀러가기 굉장히 좋고 다른 차들이 서울까지 들어가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을 때 나만 살짝 빠져서 빨리 집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집값은 늘 그대로인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던 1인 중에 하나라서 어찌됐든 간에 좀 더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심보를 통해서 자신감을 좀 더 가진다면 그것 또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저희 남양주라는 지역이 서울하고도 가까이 있고 또 남양주 안에서도 점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디 놀러가려면 구리로 넘어가는 건가 서울로 넘어가서 놀았었는데 요새는 남양주 안에서 다 저희끼리 해결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사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도 굳이 서울 근처에 예를 들면 남양주 근처에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서울에 예를 들어서 동대문이다 아니면 다른 곳이다 이런데도 남양주에 있는 여러 신도시의 맛있는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드라이브 삼아 오셔가지고 들고 가신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으신 거예요. 남양주에 맛집이 그렇게 많아요. 나보다 맛집을 더 잘하라. 우리 동네 맛집을. 깜짝 놀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3기 신도시 중에 남양주가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양주의 이미지를 조금 더 변화시키고 또 남양주가 지금 인구가 75만 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새로운 가치와 목표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 중에 하나로 심벌 그러니까 ci를 바꿔보자가 된 거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만 6천 명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미래 남양주에 바라는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혹시 받아보셨나요? 저는 못 받아 봤어요. 그러셨어요? 네네네.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는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설문조사라고 해서 끊으려다가 남양주 설문조사다라고 해서 끝까지 받았는데 그 의견이 여기에 들어갔던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에서 교통이 조금 더 세밀하게 발전했으면 좋겠고 또 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의견이 제일 많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의견을 모아서 상징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어떻게 이걸 해서 만드는 걸까요? 맞아요. 남양주라는 이미지를 간결하지만 세련되게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 굿즈 이거 만들었을 때 도대체 이 생각 와서 왜 이렇게 다 어디 다녀오면 도장도 찍고 그러신 분들에겐 굿즈 드려요 하고 했었는데 굿즈가 사실 너무 안 예뻤잖아요. 잘못 맞으면 굉장히 유화적인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갖고 싶지 않은 굿즈가 돼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심볼이나 굿즈나 이런 것들이 진짜 되게 애매한 그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모든 각계각층의 의견이 잘 모아져서 새로운 미래 도시 남양주를 표현하는 심볼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은희님이 이번에 이 상상 2문담 활동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생각은 많은데 이거를 의견으로 제시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고. 그래도 많이 오신 분들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남양주에 대해서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어떤 상징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렇군요. 언제 한번 이 상상 2문담 여러분들 활동하시고 나서 후기나 이런 거 저희 또 초대해가지고 한번 얘기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네요. 아무튼 이제 모쪼록 좀 좋은 상징물인 그런 CI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은희님도 진행 상황 자주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남양주 소식공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성남 F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주 수요일 저녁에 9시 10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남양주시 유튜브 채널이죠. 남양주 TV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화면에 보면 이렇게 저희가 성남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뒤에 이렇게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시면 이렇게 라디오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겠구나 해서 좋았습니다. 감독님께서 굉장히 카메라 방향을 설정을 잘했다. 센스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무튼간에 일단 여러분이랑 같이 얼굴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 제가 그제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댓글 창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댓글을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욕을 너무 많이 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창을 자체적으로 막아버리셨나. 아무튼. 댓글 달린 걸 저는 봤는데.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는 댓글 기능이 제한됐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아, 이건 뭐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얼굴 많이 보시는 걸로. 그래도 이게 목소리만 들을 때보다는 그래도 시청하기가 좀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만. 자, 이번에 전해주실 소식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네. 2023년에 또 새롭게 모집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봅니다. 남양주시 1일 명예시장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에요. 오, 좋아요. 네. 남양주시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신청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에게 내가 잘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관심도 높이고 지역에 대한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아이들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봤는데 개인이 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학교장 추천 대상자여야 돼요. 네, 추천 순서하고 지역을 고려해서 순번을 정하고요. 일단 뽑히게 되면 1일 명예시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명예시장으로 가서 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재미있을 것 같은 게 관용 차량을 타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아무나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타보고 싶네요, 저도. 네, 위촉식도 하고요. 또 사진도 남겨주니까 또 뭔가 기념이 될 것 같은데 또 시장님과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대요. 시청을 두루 이렇게 돌아보면서 도슨트분이 안내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각종 민원 업무나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일반 시민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들을 들어가 보고 또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지 다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경험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학교 측으로 이제 공문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학부모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공지사항이 잘 전달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공지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게요. 만약에 받았으면 제가 한 번쯤 신청해 보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정말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이렇게 체험을 한 다음에 이 학생들이 하루 동안 느꼈던 것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런 체험을 해보면서 아이들의 시야가 좀 더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무튼 많이들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좀 훈훈한 남양주 소식을 전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훈훈. 훈훈. 이번에 티르키의 지진으로 전 세계가 마음을 아팠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만 끝난다, 한 달이면 끝난다 이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피해들은 정말 1, 2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지진 피해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양주시에서 남양주 복지재단과 사회복지공동기금 모금회에서 경기 북부본부가 같이 모금운동을 하셨다고 해요. 한 10일 정도 모금을 했는데 2,100만 원 정도의 성금이 모여서 티르키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사실 마음은 있지만 이게 선뜻 이렇게 또 내 주머니에 손이 가서 또 나오게 하는 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해보면. 아무튼 남양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오랜만에 좋은 일 하셨대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복에도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나중에 이 돈이 혹은 이런 모금한 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면 좀 좋긴 하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공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공지가 나오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일상을 여러분들께서 좀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아,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나오면서 번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꽃망울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이제 아직 갈색이지만 이제 막 부풀어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인생 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이 뭐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뭐 꼭 끝나는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날을 위해서 진짜 오늘 하루도 그냥 일단 살아내는 그런 뚝심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얼마 전에 한 기사 보니까 한 남성분이 이렇게 다리에서 뛰어내리시려고 하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분들이 보시고 막 이렇게 붙잡고 같이 울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해서 결국엔 그 남성분이 이제 마음을 돌려서 다시 한번 더 살아보시기로 했다라는 걸 봤거든요. 잘하셨네요. 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꼭 오고야만 봄을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버텨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아자아자. 힘냅시다. 알겠어요. 아주 쌀이 좀 생동감 있게 얘기하거든요. 자, 남영주 소식공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문 닫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들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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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